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습니다.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제2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한다는 구상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의 문제를 과학기술 강군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전투 현장에 드론과 로봇을 활용해 2023년까지 AI 기반의 원격 제어를 완성하고, 2027년까지 반자율 기술 도입, 2027년 이후에는 자율형 AI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우선 미사일과 사이버, 전자전, 우주작전 역량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를 창설합니다. 또 한국형 아이언돔, 즉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하고, 군 독자 위성과 유무인 정찰기를 전력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한미 연합 연습과 정부 연습을 통합합니다. 또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 기동 훈련도 재개합니다.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방과학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해 한미 간 국방과학기술을 정책적, 전략적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대전으로 이전합니다. 국방과학기술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위산업을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위산업발전협의회는 범정부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국방부 장관이 전력증강과 연구개발, 방산 수출을 직접 챙길 수 있게 장관의 정책과 기획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